해운대 해양레저특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해운대 해양레저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도 낙제점이었는데요.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해양레저특구 사업장이 운영되는 곳은 4곳 중 2곳, 나머지 2곳은 도심 흉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해운대 구덕포 입구에 위치한 송정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 건물 내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쓰레기가 나댕골고 외부엔 풀이 무성합니다. 민간에서 사업비 총 125억 원을 들여 요트와 제트스키 등 해양레저 체험시설을 갖추고 7년 전 준공했지만 1년도 넘기지 못하고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수영 강변에 위치한 센터 마리나파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수상레저 사업을 시작했지만 불과 1년 만에 경영단으로 휴업해 도심 휴식 공간 내 5개트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 기지인 더베이 101을 제외하고는 해양레저 특화 사업장 모두 1년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겁니다. 작년에도 꾸준히 워킹그룹이나 연구회나 교수님들이나 자문을 통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에서 제한이 많고 이러한 결과는 해운대 해양레저특구 운영 성과 평가 자료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송정의 해양레저 컨트롤 하우스, 사업주의 특화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와 운영 지속에 대한 의지 등이 포함된 추진 전략 항목에서 40점 만점에 13점, 해양레저 활성화 노력 등이 포함된 운영 실적 항목에선 40점 만점에 3.86점에 불과합니다. 사업 성과를 포함한 운영 성과 100점 만점에 총 18.59점이었습니다. 송정 해수욕장 해안 레저 거점 운영 성과를 봤더니 추진 전략은 18.61점, 운영 실적은 18.01점, 사업 성과 8점 등 운영 성과는 100점 만점에 44.62점이었습니다. 동백섬 인근의 더베이 101은 추진 전략과 운영 실적, 사업 성과 각각 27.91점, 26.27점, 12.57점을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66.75점으로 그나마 상황이 났습니다. 수영 강변 계류장이 위치한 센터 마리나 파크, 추진 전략 40점 만점에 16.27점, 운영 실적은 6.8점, 사업 성과 3.93점에 불과해 총 100점 만점에 27점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두 낙제점입니다. 문제는 해운대 해양 레저 특구 사업 2039년까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활성화를 위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해운대 관광 거점에 앞으로 15년간 흉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올해 운영되지 못한 두 곳 모두 내년에는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담 같은 경우는 지금 머무는 콘텐츠가 없거든요. 상레저뿐만이 아니라 있는 그 공간도 재밌는 기획들로 해서 계속 체인지 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의논 중에 있거든요. 하지만 개점을 하더라도 바로 휴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는 여전합니다. 문을 닫은 사업장, 재정난이 겪은 가장 큰 이유가 태풍 등 자연재해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특구 지정 당시 주변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셈인데 바로잡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